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 대사원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니라 체법이 존연생하고 역종이 연멸이니라 아버지 대사원 성자 여시설이니라 40년 전에 대한불교의 조계정 종정이신 방하남선사께서는 오대산 상원사 깊은 산중에 들어가셔서 30년 동안을 그 산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6.25 사병이 나서 모두 다 피난을 가는데 스님도 피난을 가시하지요 하고 밑에서 가마를 올려보냈는데 가맛보냈게 스님은 좌당인 생사라 앉아서 생사를 끊노라 이렇게 글자 넓자를 써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좌탈인망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열만에 드셨습니다 30년 동안을 오대산 깊은 산속에서 대한불교의 조계정 종종으로 계시면서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앉어 계셨습니다 지금도 합천해인사의 선철종정 스님께서는 조음처럼 동고밖에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서울의 조선총덕 조선총덕이 하남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큰 스님이 한 번만 서울을 내려오시면 조선 불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스님 내려와서 총덕을 위해서 모든 관원들을 위해서 한마디 법물만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스님 말씀이 호랑이는 산속에 있느니라 해야 무서운 것이지 호랑이가 돋떼기 시장에 내려와서 왔다 나갔다 해봐라 무슨 개가 저런 개가 있느냐 얼룩덜룩한 개가 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간다고 그리고 모든 또 다른 개들이 물고 늘어지고 덤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려가지 않느라 내가 내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생의 업성이 각각 달라서 물을 좋아하는 중생 또 도시를 좋아하는 중생 산을 좋아하는 사람 강을 좋아하는 사람 각각 다른데 제가 몇 해 전에 부처님 은혜로 미국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 아리조나의 아주 아주 소확한 사막지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흙도 없고 즉 모래밭뿐인 큰 광박한 사막 속에 언덕 아주 형편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인디안들이 그 군락집단을 해가지고 판자집 같은 바람만 불면 후뚝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꺼적대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파트를 잘 만들어서 물도 좋게 숲도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주니까 전부 옮겨주고 생활 보장을 시켜줬는지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엎불에서 어디 갔나 보니까 다 도로 그 사막으로 도망가버리고 없더라 중생은 생초이라기라 지 난 곳이 제일이고 지가 살던 곳이 제일이기 때문에 산속에 살던 사람은 산속에서 있어야지 도시에 나오면 산밖에 난 중이오 물밖에 난 고기라고 고기가 물밖에 나오면 매가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산중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중이라 해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구경군들이 많이 오고 좋은 산중은 또 북립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북립공원이라 해서 단풍 구경하러 오고 여름에 또 피서하러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문화재 사찰이라고 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또 골동품 구경하러 또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이야 합천 회인사 구경하러 왔다가 온 김에 스님 좀 만내보자 이래서 종정스님 좀 만내려고 댐비지만 종정스님은 만나기가 어렵고 종봉 종정스님 대신 수폐하러 또 일타스님이라도 좀 만내자 해가지고 자꾸 밀고 댐비는 데 있어서는 어쩌다가 참 벼르고 벼러서 3대 9년 벼러가지고 합천 회인사를 찾아오지만은 나는 가만히 합천 회인사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은 처음 찾아오지만 당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명 20명 어떤 때는 100명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 어떤 큰 스님들은 자꾸 와서 만나겠다고 하니까 왜 만나겠다고 한다냐 신인 그냥 벼러 왔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냐 예수님 보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드러났다 아휴 구찬해 죽겄네 일어나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얼굴만 쏭 내밀다 자 볼라면 보시오 어디를 볼래요? 이마빡을 볼래요? 박수가리를 볼래요? 고꾼가리를 볼래요? 어디를 볼래요? 다 봤는기요 다 봤길래 가서 문 탁 닫아버린다 산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만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요새만이 아니고 옛날 옛적에도 천년 전 옛날 큰 스님네들도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이 퍽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만냈으면 반드시 이익을 줘야 할 텐데 이익을 줄 만한 무슨 자신이 없고 그런 인연이 안 닿는다면 만내본들도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약산유엄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그 나라 그 고르 이고라고 하는 자사가 찾아왔습니다 자사라고 하면 요새 도지사급 되는 사람인데 지방장관이죠 그 지방에 부임해서 약산의 약산유엄선사가 천하에 아주 유명한 도인스님이라 소리를 듣고 도인스님을 배웠고 이른지하에 돈망생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지만 스님이 만내주지를 안 해요 만내봐야 필요 없으니까 만내지 말라고 해라 그래도 이고자사가 불심이 강했던지라 큰 스님만 해서 꼭 이익을 받고자 해서 사회를 기다렸어요 밥도 굶고 굶고 굶으면서 꼭 스님을 만내뵙겠다고 하니까 할 수 할 수 없이 사회를 기다려가지고 스님을 만냈습니다 큰 스님이라고 해서 굉장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별스럽지도 않은 생긴 양반이 그렇게 쪼를 빼고 사람을 안받내려고 말이야 사회리나 사람을 죽어둔다가 그래도 이고자사인데 말이지 글의 마음 가운데 참 그만 부해가 실며시 실망했다 이런 말이지 기연명이 부려 문명이로구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은 갖지 못하구나 자기 혼자 소리로 슬며시 그렇게 죽거렸다 그런 말이야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은 갖지 못하구나 이렇게 혼자 슬며시 죽거렸는데 아이 이놈은 노자님 귀가 어떻게 밝았던지 금방 알아듣고 살려 고개를 꺼떡 쳐다보고 군하귀 목천고 그대는 어찌 그렇게 귀구녕은 귀하게 여기다가 눈구녕은 천하게 여기는고 아차 싶었단 말이야 아차 싶어서 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하시 도우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도우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신님 말씀에 손을 탁 하늘을 가르치면서 운제 청청 수제병이니라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물은 이 병 안에 있느니라 운제 청청 수제병이니라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물은 이 병 안에 있느니라 단지 그 말 한마디에 하면 확실 대우를 했거든 이고자사가 확실 깨달았다 그런 말이야 다 깨달아서 거기서 무수배례를 들이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연덕신양 사학형 천주송화 양암경 아래 문도 무여설하시고 운제 청청 수제병이니로 다나 운제 청청 수제병이니라 운제 청청 수제병이니라 연덕신양 사학형 하시고 잡숫고 싶은 걸 잡숫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모든 오용락을 다 버리고 난행을 고행하고 난인을 능히니라 하기 어려운 걸 하고 참기 어려운 걸 참으면서 한통생을 오직 수행한 것은 마음을 단련하고 단련해 천번 단련하고 만번 단련해 쇠는 두들일수록 단련할수록 좋은 쇠가 나온다고 하니까 단련하고 단련해서 그 몸딩이의 모양은 학의 형상과 같구나 얼굴은 하얗고 헬 얼레마랑 말렸던 징장에 이렇게 삐뚤어져서 학모가 짓처럼 삐뚤어져서 말이지 그래 누디기 한 걸 더 잊고 계시는구나 연득신형을 단련해 주시기는 학의 형상과 같으시고 천주 송아의 양암진이라 일천구로 솔나무 아래 경책 두 권만 다 책상으로 있을 뿐이네 아래 문도하니 무효살 하시고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으니 무효살 다른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운제 청천수제변이라 하시다 구름은 청천하늘에 있고 물은 병 안에 있다고 하시더라 약산유엄선사께서는 평생 법상에 잘 올라가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스님 법상에 한번 올라가는 거 보기가 원이라고 자꾸들 그랬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원주 살림살이를 잘 해주는 그 원주신님한테 자꾸 오였다 신님이 가서 좀 권해보시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으니까 신님이 좀 많이 자꾸 해보시고 신님이 조석으로 어쨌든 신님한테 잡술권 이렇게 시중을 드릴리니 신님 말은 좀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원주신님이 자꾸 가서 그저 법상에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소원이 그거니까 법상에 한 번만 올라갔다 오십시오 법상에 한 번 올라갔다 오면 되나? 예 올라갔더만 오면 됩니다 자꾸 꼬이니까 에이 참네 그럼 바로 자꾸 올라갔다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네가 하도 권하니까 그럼 내가 올라갔다 오지 그 사람이 수천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중에 이천명이 모인다고 합디다만은 이천명이 문제가 아니지요 수만명이 광장에다가 법상을 차려놓고 신님 올라가십시오 덕 높으신 큰 신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율을 하소서 하금보다 다 절을 하고 야단 복통 청해 했는데 신님 또 올라가서 한참 앉아가 있더니 이제 되지? 한 번만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그렇지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올라갔으면 한 말씀 하셔야지 왜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죽거리는 것은 교법이고 율법은 행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법은 말이 없는 것이다 야족 참선인된 불용다인이라 만약 참선혹을 하고자 할 수 있는 데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화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자 머리두자인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책머리에 할 것 같으면 책에 글이 나오기 이전에 제일 앞에 서두지요 그러면 말이 나오기 이전 서두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잡는 법이다 그 말이였다 은어 이전의 소식 은어 이전의 소식을 화두라고 한다 화두라고 하는 말을 공안이라고도 하지요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든지 불교정이든지 예수기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방법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게 공안입니다 화두 하면 은어 이전의 소식인데 어찌 은어로 가지고 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 보냐 은설은 교요 행은 유리요 선은 무거운이다 말이 없는 것이다 약산유음성사의 법문입니다 법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와셔 가지고 그래 어찌 한 말씀 안 하시고 내려오셨느냐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언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 큰스님네들은 말이 없음으로써 설법을 하셨더라 이 가운데는 손오공이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손오공이의 소설을 국민학교 때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손오공이가 어떻게 제주가 많던지 궁둥이 한 번만 끄떡고 하면은 근두박질하는 근둔이라고 하는 구름을 잡아타고 10만 8천리를 나른다 천상천하를 휘젓고 댕기면서 제석촌왕궁에 가서 천두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먹고 천두복숭아 따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제석촌왕한테 애를 먹이고 또 도망을 해가지고는 떡하니 통해 용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용왕한테 또 울림장을 넣어가지고 실컷 얻어먹고서는 제일 가운데 좋은 보배 내놓으라 여의방이라고 하는 박명이를 넣었는데 이 여의방이라는 박명이가 팍 쪼그리면 귀속으로 들어가고 축 내리면 10만 8천리가 돼서 이놈을 한번 쥐 흔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더라 천상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댕기기 때문에 도무지 누가 당할 수가 없어 그런 말로 했던지 간에 천상에 천군도 다 덤벼도 그냥 이놈은 덤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기 터럭 하나를 훅 한 주먹 뽑아가지고 입을 훅 불리면서 변해라 하면 천 개 만 개의 손오공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달라드는데 도무지 해볼 예주가 없다 이 말이야 백두산 노모는 중공군처럼 막 달라드니까 해볼 재주가 없더라 도무지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석가야라한테 천상 부탁해서 저놈을 잡게 하는 수밖에 없다 싶어서 석가야라한테 제석철왕 대범찬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손오공이 저놈 좀 잡아주시오 그래 석가모니어라 떡하니 살살 꼬여가지고 설렁 손오공이를 붙잡아서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온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댕기느냐 내 재주여 궁둥이 한번 까딱하면 10만 8채기를 나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입니다 마하 반영아 바람이다 마하 마하라고 하는 말은 요새 미국 사람들이 음속 돌파라 1초에 340m를 통과하는 비행기를 마하 1.0그라지요 1초에 680m를 통과하면 마하 2.0그라입니다 앞으로 모자란 장래에 마하 25가 생긴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하 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음속 돌파가 아니고 황속 돌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초에 지구를 일곱 바꾸 반 도는 속도 그야말로 30만 킬로를 1초에 똑딱 할 때 30만 킬로를 가고 오는 속도를 마하기로 합니다 시몬이 강강하여 시인한 자라니 마음의 원숭이가 강강해서 관직 편 덕게 하고 차자 우령 치밀하여 이 마음이 눈 깜짝할 수 있구만 지구를 일곱 바꾸 반이 아니라 몇 배 백 번을 도는지 몰라 금방 갔다 금방 왔다 금방 갔다 금방 왔다 10만 8천리를 나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마음 원숭이를 두고 말했더라 석가여리가 붙잡고 네가 그렇게 재주가 많은 것 같으면 나하고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잖아 하늘 꼭대기로 하늘 꼭대기로 하늘 꼭대기로 하하 뭐 가다니 석가여리 지가 지가 내 신도서는 니도 아직 못 따라왔을 거다 하고 자꾸 가다가 가다 보니까 죄 없단 말이야 하늘 끈티니 거의 다 왔지 이 생각을 하자마자 저 앞에 기둥이 다섯 개가 탁 서는데 그 하늘 끝이라고 하는 표시인 것 같거든 옳지 하늘 끝까지 왔다는 표시인가 보다 가운데 기둥에다가 지 이름을 하나 거기다 탁 내가 여기까지 다녀 가노라 탁 한마디 써놓고 돌아서니까 또 오줌이 마렵단 말이야 또 쑥 까부치고서 오줌을 한번 쭉 거기다 철철철철 깔리고서는 또 돌아설라고 또 하니까 또 내려오다 하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노 딱 재편멘트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더라 그런 말이야 팥이 퍼져도 소단에 있고 손오이가 날 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듯이 부처님 딱 붙잡아가지고 오음산에다 갖다 가뒀더라 색수상행식 오음산에다 가뒀어 보고서 그 마음이 끄달려 맛있는 걸 보니까 먹고 싶다 좋은 걸 보니까 갖고 싶다 이쁜 걸 보니까 내가 하고 싶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만 거기에 딱 끄달렸다 거기에서 모든 사양 분별이 생겨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는 수상이죠 여기에서 참 그야말로 취사선택하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 선악식이 모든 과부가 나타나는 것이 시기다 그런 것입니다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음산에 걸려 8만4천 번의 망상에 끄달려서 벗어나지를 버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뚱이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과거 현재를 좋고 굳은 것은 사무생각한다 안이 입이 설시니 육권이 색성양미 적고 육진경제를 상대했으니 육육은 36인데 이것이 과거에도 그 짓을 해왔고 현재에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짓을 할 것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호평등 고락사 좋고 나쁘고 평등하고 괴롭고 즐겁고 거기에서 벌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육육은 36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꼽치니까 108이 됐더라고 108번해죠 108번해가 더 벌어지고 벌어져서 8만4천 번의 망상이 눈 깍짤할 수에요 그냥 막 확 깍다 확 깍다 확 깍다 확 깍다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냐 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지금 사람들이 요새말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죠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온산 속에 갇혀가지고 500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살다가 현장삼장법사가 경률론삼장의 교법에게 차근차근 그래 서천 서역국에 부처님 경제를 가지러 가려고 할 때 관세음보사리께 관자재보사리께 청문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관이 자제하니까 관이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지만 눈으로 보는 관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관이니까 생각해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가져보고 하는 그 보는 거니까 그 생각해볼 관 생각해보는 이 관이 자유자제하게 되어버려요 내 생각 내 맘대로 내 마음 내 맘대로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지 관자재보사리라고 하면 관이 자제해버렸으니까 화두가 화두 내 맘대로 다 잡히는 사람은 방백명이 관자재라 내 화두 내가 다 잡고 있는 사람은 천군만마 속에 들어가서도 화두가 다 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게 관자재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관자재보사리 관자재보사리 다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관자재로 쓰고 있는 사람은 모든 중생에게 대자베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이 향기를 뿜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입속에 향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근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이예요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는 사람이오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 기쁘거나 즐겁거나 편안하거나 좋고 좋은 것 뿐이다 이 말이예요 그야말로 밥이 되면 구실구실해서 좋습니다 밥이 집니다 아이고 멀썽해서 좋습니다 아이고 짜워서 뒤잡을 때 아이고 짭짤하니 좋습니다 싱겁습니다 아이고 삼삼하니 좋습니다 뜨거우면 따뜻해서 좋고 차우면 시원해서 좋고 차 다 좋은 것 뿐이다 즐거울 것 같지만 온 세계는 밝고 맑고 깨끗한 연꽃과 같이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것 뿐이더라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한테 떵 물었더니 관세음보살 가거라 무조건 가거라 유사를 가다 지나가다 볼 것 같으면 그게 오엄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타날 것이다 산 꼭대기에 가면 오엄만이 반모엄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지느니 말뚝이 하나 딱 박혀 있을 테니 그 말뚝을 쑥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원숭이가 한 마리 튀어나올 것이다 그 원숭이는 돌원숭이다 그놈의 기우지 천하장산이라 그놈을 갖다가 머리를 홀락 깎여 가지고 니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달고 가거라 이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버리재기가 나빠 가지고 각기 가다가 목리를 부를 때가 있을 테니까 목리를 부를 때가 김고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어라 그러면 그는 대가리가 아프 가지고 말 안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찬물로 가다가 보니까 오엄산이 있었어 거기에 오엄만이 반모엄 말뚝을 뽑으니까 도론신이 좀 못나지 못난 놈이 하나씩 탁 털어왔는데 이민이 아주 넓죽어뜨린 스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얼른 머리부터는 깎어라 대가리 홀락 깎여 가지고 그래 이제 머리를 깎었으니 맨대가리로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모자를 하나 써라 그래서 도롱태같은 모자를 갖다가 거기에 탁 대가리에 덮어 씌웠다 이 말이 그 이민이 좋다고 까딱하고 가는데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김고주를 탁 외우면 이 모자 쓴 모자에서 부러지가 나와서 머리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꼼짝을 말이야 그냥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부님 살려주십시오 한다 이 말이야 한참을 가다 하니까 도둑놈 여섯이 그냥 확 달려들면서 네놈들 보따리 거기 놔두고 가라 그러는 말이야 뭐 도둑놈 여섯이 아니라 60명 600명이 달려들어도 선호공인은 겁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대가리가 돌 대가리니까 네가 원이 먹고 보따리 다 내라 보따리 못 주겠다면 못 주겠다면 니 대가리를 부숴다 그럼 대가리 부숴라 대가리를 더 기다리게 아이 놈들이 도끼 막 그냥 칼 창으로 대가리를 탁 탁 탁 때리지 돌이 돌 대가리인데 대가리가 돌 대가리인데 창이 다 부러져 버리고 뭐 도끼가 다 쪼개져 버리고 뭐 칼이 다 부러지고 뭐 소용이 있나 스컨 때리다가 아니까 팔이 아파서 또 못 때리겠단 말이야 도둑놈들이 아이고 팔아프라 팔아프라 그래 실컨 때렸지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너희들이 나 실컨 때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대가리 내밀어라 여의방을 딱 꺼내가지고 그러면 대가리 한 번씩 톡톡톡톡 여섯 놈 때리니까 대가리 골팍 세기가 다 깨져서 죽어 버렸단 말이야 삼장급상에 똥을 다 넣고 와 보니까 뭐 사람을 여섯이나 또 때려 죽여넣어 눕혀놨다이 말이야 이놈아 불법이 개자들인 줄 모르냐 불법이 제일 불살생인 줄 모르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다니 그러니까 해 아까는 인정 건너가지고 도망간 양반이 뭐 또 큰 잔소리는 되게 심하다 그런단 말이야 야 이놈아 해 육자가면 이 육신통에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으면 육신통 여섯 신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야 해 육자가면 이 육바람이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으면 육바람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파구수 아니 이망구진이라 이망구진한 이 파구수라 망을 떠나서 망상 번역을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뭘 구하려는 놈과 같은 것이다 야단을 치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소리 하지도 마소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만 딱 질세지요 그런 소리인데 귀에 모타까리가 돼가지고 뒤끼리 실소 마떡거떡거떡 간다 이 논무좌성 뭐 조금처럼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사묵을 가다가 목리를 보내가지고 삼장둑살을 고랑떼를 먹일 때는 긴 고주를 내오면 이놈이 꼼짝할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다가 해태심이 나고 잘 안될 즉에는 욕명정진을 하는게 긴 고주입니다 불법이 제세간하야 불리세간각하니 불법이 세간 속에서 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 이제 억력보리는 의여구토하이니라 세상을 떠나서 따로 보리를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풀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으라 깃불이 어디 있습니까 거국틀 토끼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에 도인을 찾아여 가지고 날 도인만 만들어 주시오 얼마든지 신임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니가 십년동안 내가 시봉을 하겠느냐 십년동안을 시봉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니가 도인이 될 것이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물 지러오고 밥하고 나무 그래 하고 나무하고 불 때고 그런 거 다 깼느냐 빨래도 하고 신임 등돌이도 만져 드리고 다리도 만져 드리고 십년만 십년만 시봉 다 하겠습니다 갈치만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십년동안을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주문을 가르쳐 줄 모양이니까 그 화두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화두를 밤낮 주야로 에워가지고 까미고 낮이고 에워가지고 밤낮 주야로 밤과 낮이 하나가 되도록 에워라 그러니까 잠을 자도 에울 수 있고 꿈을 꾸여도 그 주력을 에울 수 있고 낮에 물론 에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무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놓거나 오줌을 놓거나 그저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잠을 자면서도 얘기하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될 수 있겠느냐 하도록 노력해 보죠 십년만 다 해보려고 하면 될 거다 한번 해봐라 무슨 화두를 가르쳐 주냐 그 화두 같은 좀 이상스러운 화두요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런 화두요 그렇단 게 아니고 그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 자꾸 한다 가나 워낙 안지나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 누나누난다 그런데 또 가니 십년이 돼서 꿈이나 생시나 언제든지 그만 살짝살짝 하는구나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됩니다 하니깐 스님은 응 됐어? 그럼 됐다 그럼 됐어 뭐 더 할 거 없어 가라 막 체려오락해서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꺼지는 거 있는 거 아니니까 됐어? 말하면 됐어 가 가 내가 너한테 더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네가 나한테 더 배울 것도 없으니 가거라 그래서 10년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더욱 도 크게 떼친 것도 따로 없고 그냥 네러 왔다 집에 와서 듣 roub 돌아우니까 동네에 돌아오니까 동네사람들은 아구아먹 Zeit 10년 동안 산에 가서 돗닦고 왔단다. 집에 모여서 보니까 멍텅구리 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러던나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이렇게 먹을놈 자식이 괜히 산속에 가가지고 허성세월하고 왔다고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날쯤에 방에 또 할 일이 있나? 자나 안자나 똑같으니까 잠을 자도 그거 하는 게고 잠을 깨우고 하는 것뿐이니까 또 한심 자고 일어나서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혼자이라고 앉았으니 그날쯤에 도둑놈이 마치 마가지고 고방을 살살 고방 벼랑밥을 뜯는 중인데 방 안에서 뭔가 군시렁군시렁 하거든 어떤 놈이 잠을 안자고 군시렁거리라 싶어가지고 벼랑밥 틈으로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내가 10년 돗다고 왔다더니 진짜 앉아가지고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고 앉았거든 아이고 큰일났단 말이야 큰일났단 말이야 벌써 안다 이거야 주렁랑을 쳐가지고 도망가서 아이고 알더라 진짜 알더라 알더라 소문이 그냥 싹 났는데 남한테 돈을 꽂아주고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손이 타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하니까 이건 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이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천상 도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도인님이요 도인신님이요 어쨌든 간에 돈 좀 밖으로 해주십시오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무 때 내가 이렇게 돈을 줬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내가 이 돈 없으면 큰일났는데 내 심사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경을 한다는 소리가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거든 그 소리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꼴칭히 돈 받을 아주 그만 딱 수책이 딱 생겼다 이래요 가서 돈을 받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 이 사람한테는 말이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가서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딴소리 하는 거 없어 살짝살짝 하는 거 그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리 해 열나버린다만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원수가 졌거든 원수가 돼서 둘이 몇살 개별하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도인한테 가서 우리 싸우자 도인한테 가서 해결짓자 도인 앞에 가가지고 둘이 또 막독 몇살 개별하고 싸운다 한참 싸우는데 신임은 가만히 가운데 앉았다가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뭐 그런 의미하고 둘이 다 악수를 탁하고 아 참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제 싸울 게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확 다 퍼져버려 문화 명자하니 명삼도 하고 내 얼굴을 내 이름을 들으니 사막들을 면하고 그러나 형자하니 되게 탁해라 내 얼굴만 보니 해탈을 뺏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해탈을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에요 점점점점 소문이 나서 나라 임금님한테까지 소문이 나서 임금님은 또 욕심만한 게 임금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만한 게 임금이 제일 욕심만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런 도인이 있으면 왜 도인을 나한테 일찍 소개 안 하고 내 아끼는 놈들 나쁜 놈들 도인 이름을 모셔오느라 임금님 자태에 더 가니 도인이 가니 도인이 임금님이 더 가니 당신이 진짜 10년 동안 산속에 그래 도 닦아서 그래 통했어 그러니깐 아 뭐 통한 건 없지만 뭐 그래 되십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내 자태만 다 있어달라고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자태만 언제든지 두 벌씩 만들어냈다 이렇게 임금님이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밥도 임금님하고 딱 수라상 겸상하고 임금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딱 산다 그럼 할 일이 있나? 앉아가지고 심심하면 살짝살짝 하는구나 그걸 입으로 할 게 아니고 본래 생각으로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속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속으로 하고 있는 게 심심하니까 가끔은 입으로 한 번 나오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24시간 중에 1초도 그것이 떨어지는 때가 없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잠을 자나 깨나 꿈을 꿔든 언제든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그 대신들 가운데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 역적하려고 하는 놈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야 임금을 지고 지가 왕이 되려는 놈이 있어 임금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니까 임금님 이발사를 시켜가지고 임금님 이발을 살살살살살살 하다가 면도칼로 가지고 말이야 시험을 싹 깎다가 모가지까지 와가지고는 툭 찔러버려라 그래서 임금을 지겨라 그러면은 임금만 지지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너한테는 말이지 고관돼서 방양대금을 내리리라 안하면 너 알지 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그냥 간이 벌벌벌벌벌벌벌 떨려가지고 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쌀쌀 기르니까 어떻게 마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주를 일곱 바꾸 반 도는 큰 속도 반짝 변벌벌벌벌하고 찾아보렴지만은 이런 경계를 마하 다시 말해서 무한능력 영원생명 이거 마하 아닙니까 이 마하를 반야라 그러니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 잡아먹은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중수소기를 내라 일체 대동강 낙동강 한강 금강 모든 박물들이 결국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다다 내 오줌물 똥물 할 거 없지 양치질한 물까지 결국 돌아가는 것은 약숨물과의 필경에 돌아가는 것은 바다다 그래서 바닷물이 한 짭니까 잡동강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닷물이 항상 풍파가 있기 말이냐 파도가 있는 이유는 욕심때미 파도가 있는거죠 달은 갈대로 잡아땅길라는 힘이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잡아땅길라는 힘이 있고 아주 인수격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인력이니까 잡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 땡기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생겨 바람땜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욕팔풍경계라고 그러죠 오욕팔풍경계 이 팔풍경계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 바람땜에 파도가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바람땜에 파도가 생기고 파도가 꾸정물이 생겨가지고 줄러궁 줄러궁 하늘에 있는 달이 밝은 달이 비치려고 해도 그 파도 속에 태오 3만 6천경의 월제 파심 서량소야 그 달이 그 파심 속에 있니 말이에요 옳게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운대 앞에 잔잔한 바닷물에는 암지년 해올이요 누우면 산월인데 암지년 바다에 둥그런 달이 있고 누워있으며 하늘에 있는 둥근 달이 있고 하듯이 말이지 천강유수 천강을 잃은 경지를 해인의 경지라 바닷물이 조용하면 삼난만상이 거기에다 여인이 되는 것이니깐 그게 해인사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닷물이 조용하야만 그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려면 흔들리는 그릇을 딱 묶어놓고 그걸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물을 갈아앉혀야만 찌꺼리기가 다 갈아앉고 위에 맑은 물만이 딱 남아있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달이 더 미치게 마련이란 말이야 물그릇 천개 떠다 놓으면 달이 천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일월이 보현 일체소하고 일체소 일월섭이라 일체 물에 있는 달을 다 다리도 하늘에 있는 달이 다 거듭아 버릴 것이다 이것이 혜인의 영기인데 바냐라고 하는 말을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브라지나 그럽니다 마하 브라지나 브라지나라고 하는 뜻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잡아당겨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마하의 능력을 허틀어 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집중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모이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적방산맥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흐트러지는 마음을 화두 하나로서 다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면 거기에서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나게 마련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참선하는 방법인데 마하 브라지어나 마하 브라지어나가 선입니다 이 마하 브라지나만 더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파라라는 말은 본래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라가 천당입니다 파라다이스 한다든지 파라졸 하면 하루를 막는 것이 파라졸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파라졸 한다든지 파라밀다 하면 천당에 도착한다는 뜻이고 해탈을 얻는다는 뜻이고 파라제목자 천당 가는 바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파라이 파라지가 천당 가는 일을 포기해 버린다 파라이 파라이제를 보호한다 그러죠 파괴한다는 것 이 파라라는 말이 바로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하바라즈나 파라미따라 마하바라 파라미디라 이것이 바로 참선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읽고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일본 나라를 갔다가 마지막 돌아오면서 일본을 들렸어요 경도에 동보는 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법당 목행위에 가니까 사방 한평쯤 되는 여섯자쯤 되는 좁은 유리광이 서있어요 그 유리광이 서있는데 그 유리광 진열장 안에 뭐가 있냐면 시켜만한 게 뭐가 이렇게 확 찼더라고 가만히 가서 지르다 보니까 내 장단지만큼 굵은 머리 뭉치가 머리 동화줄이 이렇게 서리서리 해가지고 확 차있어 그러고 저 때 설명서를 써놓기를 옛날 몇 백 년 전이라고 했다고 막 날짜는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법당을 처음 질 때 법당 대들포가 1백 스물일곱 자라 그 큰 대들포를 갖다가 끌어올릴 때 새끼줄을 가지고 우설랑 끌어올리다가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눈사태가 나서 사람의 뭐 몇 명인가가 희생을 당했답니다 여기에서 와야줄도 없고 로프줄도 없기 때문에 뭐로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느냐 가장 이것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끊었기는 머리털이 제일 좋을다 하니까 그때 수만명들의 신도들이 당장 그 직석에서 머리를 다 끊었답니다 인병사람들 왜 영화 같은데 보면 앞대가리 홀락 깎어가지고 반질반질 안 합디까 뒤에만 머리 좀 있고 안 합디까 그게 아마 그때 끊은 것 같아 머리를 홀락홀락 다 깎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긴 머리채를 다 끊어가지고 그 머리채로 가지고 동화주를 꼬아서 그 동화주를 꼬아서 그 동화주를 가지고 대들포를 감아서 와쇼이 와쇼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동보론사 봄땅을 지었다 이겁니다 사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머리털을 보고 머리털 문치를 보고 내가 입이 엄청 벌어져가지고 내 입을 내가 당실에 오므리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 브라지나 바람이 있다야 마 브라지 계란 계란 집으려고 하는게 요리 비끄러지고 조리 비끄러지고 죽어놓고 잡히지도 않고 자 그 마음이 도망간다 이 말이야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않게 해야하기 위해서 붙들어 먹는 것이 화두거든요 이 화두 한 가지를 갖다가 딱 간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응하다가 보면 염이 된다 생각 염자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것은 염불한다는 것이 목닥 두드리고 설렁 염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불이지 염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입으로 하는게 염불이지 생각으로 하는게 염불 아니냐 이 말이야 생각 염자 염불이지 어때 입구자 구불이라 소리가 어디있나요 그러니까 목근육 속에서 화두가 제절로 항상 나온다 이 말이야 입으로 안해도 송화두를 하다가 보면 염화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놓치지 않냐고 계속 송화두 염화두 계속하다 보면 화두가 딱 얘기를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간화두가 된다 이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안되는 것을 알아서는 아니니까 미쳤나 누가 그지도 하고 자빠졌노 싶은 생각이 있으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공부하는 경계가 그렇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화두상의 유의부단하면 화두 가운데 이심이 있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면 심형 진이라 이것을 진짜 이심이라고 하는게 진이 이심에 불속정차하고 진짜 이심이 일어날 때 지훈차에 속하지 아니하고 전후의 재단하여 동서불변하고 남북을 불변입니다 진짜 이심이 일어나면 대번에 번천복지하는 소식이 나타나서 체리를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야족 야족 참선인된 만약 진짜 참선을 나고자 할진대는 만장 신당중에 투일계석 상사하여 만장 만길되는 기쁜 모 속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다 뿜뿜 던졌다 투정 투정하여 꼭대기서부터 저 밑바닥까지 중간에 띄워놓고 내려가는 법은 없거든 쭉 연결돼서 내려간다 이 말이야 성능여시공연공하여 진실론능이 이왕같이 화두가 간단되지 않냐고 일치일중에 야묵양모도다니면 일치일중에 만일 화첼대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노성은 금일에 범대모라 나는 지금 태망으로 범했기 때문에 칩입조해 너희들 대신해서 내 지옥가겠다 옛날 쓰임대가 그런 말씀을 무수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참선은 여러 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참선은 7일 이상 할 필요가 없는게요 어떤 것이 진짜 참선이냐 화두가 팍 잡혀서 놓아지지 않는 경지 아까 살짝살짝 도인이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항상 화두가 되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면 7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일상 소시화하고 마냥 화두가 조금 되다가 의무이자면 또한 의심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뭐 내가 남산에 갔든지 한강을 건너가고 있든지 말이지 남대문 시장에 갔든지 동대문 시장에 독대문 시장으로 도로 댕겼다고 할 것 같으면 진심 발휘요 이것은 진짜 의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에요 속주작이니라 공연이 원숭이 승내내듯이 승내낸 참선압내 고으으으으으으윽 하고 안열한 것 같으면 둥부처처럼 안정을 겄지 같지만 세한가가로 오만한 데다 돌어 댕긴다 손아공이처럼 도로 댕기고 있다 이 비 진심 발휘 이러니 여기서 다시 정신을 탁 차려 가지고 졸지말고 정신을 탁 차려 가지고 이 무슨 경계인고 생각하고 다시 화들을 더 잡아라 참선하는 사람은 언제나 화두 부지런히 잡으라 소리지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더 친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껍데기만 어름어름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이랬으니까 천송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합장들 하시고 마바냐바라밀 열 번 부르시고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라 마바냐바라